이스라엘은 이란을 조축으로 한 중동의 반 이스라엘 무장조직 연대인 저항의 축을 차례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두 번째 결심인데 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잇따라 열립니다.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늘 김건희 여사, 해병대원 특헌법 등에 대한 대통령의 제2호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표결을 앞두고 야당은 각종 의혹 부각에 집중하는 반면 여당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모양입니다. 전남 순촌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째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남 Sara 한글자막 by 한효정